안녕하세요. 아쿰선초등 3분과학입니다. 오늘은 물을 주지 않아도 되는 실내정원 테라리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1. 테라리움 만들어 보기 먼저 테라리움을 만들기 위한 준비물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식물, 무종삽, 플라스틱 용기 이때 플라스틱 용기는 식물의 크기를 고려해서 준비를 해야 만들기가 용이합니다. 그리고 거름 흙, 테이프와 가위, 마지막으로 분무기가 필요합니다. 안에 물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첫번째로 플라스틱 용기 하나를 집어서 거름 흙을 식물을 지지할 만큼 넣어줍니다. 식물의 크기가 크면 조금만 넣어주면 되고요. 식물의 크기가 작다면 1분의 3정도 많이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식물이 크니까 이정도만 넣어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식물을 조심스럽게 꺼내서 넣어줍니다. 선생님은 식물의 크기가 커가지고 더이상 거름 흙을 덮지 않아도 될 정도인데 혹시 흙의 크기가 작아서 공간이 많이 남는다면 거름 흙을 더 추가로 넣어서 덮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후에 뚜껑을 덮을텐데요. 뚜껑을 덮기 전에 식물에 준비한 분무기로 물을 먼저 줍니다. 이렇게 물을 충분히 주고 나서 나머지 플라스틱 용기로 식물을 덮어주면 되겠습니다. 덮을 때는 식물이 상하지 않게 조심스럽게 덮어줍니다. 자, 이렇게 다 덮어줬죠. 그러고나 뒤에는 이 틈을 주변 테이프를 뜯어서 밀봉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물을 주지 않아도 키울 수 있는 실내정원 테라리움이 완성되었습니다. 활동이 테라리움 알아보기 우리가 이렇게 직접 테라리움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선생님은 따로 이렇게 테라리움을 크게 두 개 더 만들어 보았습니다. 용기를 큰 걸 선택을 하고 식물과 돌, 그리고 이렇게 장난감 동물 모형을 넣어서 좀 정글이나 야생과 같은 분위기를 좀 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교실에 장식해 놓으면 멋지겠죠? 테라리움 만들 때 식물을 선택할 때는 이 안에 섞어야 하기 때문에 비교적 좀 생장이 느린 그런 식물을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 테라리움은 물을 따로 주지 않아도 6개월 동안은 잘 성장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선생님이 준비해온 테라리움을 보면 이건 좀 시간이 지난 테라리움입니다. 맞는지 좀 됐어요. 옆에 보면 물기가 이렇게 맺혀 있는 게 보이죠? 이것은 바로 물의 순환을 통해서 증발된 물이 이 투명한 플라스틱 용기 벽면에 맺힌 것인데요. 여러분이 이 단원을 배우면서 물의 순환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이 단원을 배우는 동안 여러분이 직접 만든 테라리움을 관찰하면서 물의 순환에 대해서 직접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물을 주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실내 정원 테라리움 만들기 실험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합군 삼삼동방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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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